선진의 위플레스까지 오늘 정말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베스파 분들께서 입장하라고 했습니다. 조금씩만 왼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공식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카메라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먼저 인사 한번 보내주시고요. 인사하는 포즈로 사진 촬영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에스파 분들을 만나게 해서 정말 많은 취재진 분들도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셨거든요. 여기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트 한번 날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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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면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왼편 오른편도 부탁을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자유로운 포즈로 한번 정면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라카 보내세요. 보라카. 네. 보라치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한번 왼쪽으로도 시선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라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다시 한번 바라봐주시고 빠질을 지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토타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포토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터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맞은편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민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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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아